오케이 유비 계정은 수정이 이만큼 없거든요. 이거 비싸요 몇 초에 정하십니까? 네, 그냥 2초로 끝냈습니다 오늘은 레전더리 배틀을 할 건데요 저 근데 이거 컨택트 시작하기 전에 유광 캐릭터 받을 수 있는 톤이 왔는데 아, 네네 선택권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토르 선택해도 되죠? 아오 레전더리 배틀이라는 콘텐츠에서 토르 육성을 주는데 그런 거 받으면 아까워요 왜 받으면 안 되는지 제가 직접 획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전더리 배틀 들어왔어요 자, 입장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대요 아, 이거 봐요 아까 토르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다? 바로 생체 데이터로 바뀌었다 물론 생체 데이터로 필요하겠지만 테이퍼 확보가 먼저기 때문에 공짜를 받을 수 있는 데에서는 공짜로 받고 선택권으로는 엄청 힘든 캐릭터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르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블랙 팬서 육성 또 받았습니다 파프롱 홈 스파이더맨 빌런 미스테리오를 주셨네요 블랙이도 받으셨네요 받는 장면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인피니티 워 최후의 전투 입장이시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 유령의 집이라고 써져 있는 콘텐츠를 들어가시는 순간 엔티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육성 캐릭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는 제외하시고 선택권을 사용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레전더리 배틀을 다섯 판씩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섯 판 다 하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귀찮거든요 이게 아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요 토르가 빨리 클리어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유비 계정을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도 유니폼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개미지가 중소하게 다 들어가죠 스킬 쿨타임이 되면 조금 피해 주시고요 5번 스킬 4번 3번 쓰고 1번 2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스킬 콤보를 쓰고 있습니다 클리어가 먼저니까 클리어를 먼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패턴 유비 계정으로 이 정도면 제 걸로는 더 빨리 깨겠네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2초만에 깨입니다 자 1분 5초 정도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키우신다면 이거보다 반 그의 반 더 빨리 클리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비 탈출을 기념해서 수정이 조금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레전더리 배틀 익스트림에 쓰려고 하는데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500주면 현금 2만 5천 원 휘파를 하시면서 가지고 싶다 아니면 재료가 부족하다 제가 CTP가 좀 부족한데 분노의 CTP를 얻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CTP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앤트맨과 와스프 익스트림 배틀을 보면 무려 여기 있는 스테이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유령의 집을 보시면 영웅 자이언트 울트론 핍 유니폼 영웅 등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면 CTP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분노의 CTP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유령 자이언트맨 울트론 핍 유니폼 영웅 등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면 CTP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분노의 CTP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익스트림 배틀 세 번째 타입강 3단계 스파이더맨을 보유하고 있으면 CTP 선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세 개를 클리어하냐 두 개를 클리어하냐 하드코 한 걸 좀 더 좋아하시나요 좀 유지한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둘 다 상관없지만 두 개짜리로 오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쉬운 걸 하시겠다 오늘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 겁니다 과연 이 1단계를 깰 수 있을까 없을까 클리어는 깰 수 있고 무조건 그건 장난 못하겠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킬은 쓸 줄 알아요 스킬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스킬 설명이요? 5번 스킬을 쓰면 좀 좋아지고요 4번 스킬도 쓰면 좋아져요 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캐릭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스킬을 사용할 때 윤신 같은 느낌으로 피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그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좋은 기술입니다 한 대 맞으셨는데요? 한 대 정도 이제 맞아주는 거죠 맞아주시는 거라고요? 네 음 그래도 안 맞기 위해서 스킬을 여러 개 잘 쓰고 계시네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요? 너무 깔아서 쉬운 것 같아요 아 이제 손가락 컨디션이 좋아서 어? 클리어 하셨네요 이거 쉬운데요? 어 이 정도면 이거 구매할 만할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제가 뭐 하나 까먹은 것 같은데 제 계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팅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드릴 수 있는 세트가 있는데요 일단 이소셋을 먼저 가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오버 드라이브를 했지만 에이전트 여러분들께서는 분노한 헐크의 힘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천 드리는 이유는 세팅 효과에 하나는 방어무식 두번째 공격 속도 방어무식과 공격 속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장비 저 같은 경우는 140%짜리 대각기를 맞춰줬는데요 120여도 이 정도는 클리어 가능합니다 왜냐? 제 캐릭터는 60레벨이기 때문에 장비? 뭐 없어요? 20! 이 정도만 해놨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은 미션도 더 수월하게 클리어 할 수 있다는 점 그럼 다른 캐릭터들도 그냥 말씀해주신 대로 장착하면 될까요? 그러기에는 이제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어떤 캐릭터가 뭐가 좋은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제님! 그거 못 가봐요 우리 끝내기 전에 하는 거 아 이거 국룰이거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퓨바 하고 손을 흔드셔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퓨바! 오랜만에 하니까 늦어버리겠네 끝! 다ureau solve 그세지 그렇구나 ega 알아요 tenemos 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